조선의 성립과 발전 시험 대비 용어로 서수령을 할게요. 앞에 찾아가면서 했어요. 그죠? 천천히 했어요. 사림이 점차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돼서 훈구의 세력, 그러니까 잘못을 예리하게 공격하면서 그죠? 공론 정치를 유도했어요. 이에 따라서 훈구랑 사림이 정치적으로 다툼이 심해졌는데 이 정치적 다툼이 뭐지요? 사화라고 하죠. 저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요? 그죠? 이 사화 이후에 사림 세력이 어떻게 됐냐? 사화 이후에 사림이 어떻게 됐냐? 서원 등으로 사림 서점을 강화돼요. 왜 강화됐는데? 그걸 써줘요. 서원 등으로 서원하고 향약? 그렇죠. 점수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맞았어요. 사림 세력은 어디에서?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언제 선조 때의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 빨리 쓰세요. 성종 때의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 성종 때의 중앙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 막 오더니 그지? 노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 정도가 있어요. 사화로 대비. 사림 세력. 이 사화로 뒤지게 많이 죽었는데도 제거되었는데도 그지? 저렇게 서원과 향약으로 그지? 꾸준히 성장했어요. 야! 연필 자꾸 써? 저쪽 손 받치고 바른 자세로 여자애처럼 이렇게 무릎 저쪽 한쪽으로 각도를 줘서 북동쪽이나 북서쪽으로 가 있으면 그 여학생이 그렇게 다 저것이 안지 그렇게 안지마 83쪽 자 핵심 단어는 서원과 향약으로 꾸준히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종 때부터 중앙 정치에 진출한 사림이 흥구를 비판하자 흥구와 사림이 그저 갈등이 심화돼서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합니다. 그치요. 잠깐 사화를 구경시켜주면은 사화가 연산군 때 뭐예요? 무오 사화가 갑자 사화가 그 다음에 중종 때 중종 반정이 있은 다음에 기묘 사화가 명종 때 을사 사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 번호는 12대왕 13대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ㄱㄴ 세력의 특성을 사림의 계보와 관련해서 서술하래요. 특성을 이 세력의 특성을 얘기해라. 사림 정권이 등장한 후에 사림 내부의 분열로 붕당이 생겨났어요.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의 인명 문제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된다. 붕당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뉜 것으로 분류된다. 동인과 서인의 특성을 계보로 얘기하래요. 계보 족보를 말해봐라. 이거죠. 기억은 태계이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뭐라고? 기억은 태계이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서인은 율곡이 이를 이외의 학문을 이용하는 아니다. 자 점수 나갑니다. 한 70점 80점 이상 나갑니다. 그 정도는 나갑니다. 뭔가가 조금 더 써줘야 돼. 지금 딱 그것만 써줬지 갈라주고 한 가지만 써줬지 그치? 그래서 좀 약합니다. 자 이 동인하고 동인은 어떻고 서인은 어떻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황 이이 조식 성운 한 사람씩 더 써줬죠? 서학생보다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진사림이라고 했고요. 여기엔 기성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다 써주시면 돼요. 동인 뭐 알고 있는 거 다 써주시면 돼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특성 신진 여기 특성이 되는 건 신진사림이다. 그죠? 기성사림이다라는 거죠. 이조전랑이에요. 이조전랑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 이조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한다라고 그랬지. 3사의 관리를 선발하고 후임자를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조전랑이 우리는 지금 이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시험대비이기 때문에 암기도 합시다. 자 봅시다. 언제 언제 여기서 나타나죠. 선조때 선조때 사림이 드디어 중앙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선조때 이조에 이조전랑이라고 그랬죠. 전랑은 정랑하고 좌랑 두 개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조전랑이 3사의 관리도 선발하고 후임자를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김요원은 심의겸은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척신정치라는 게 외척 출신이 전국을 주도하는 게 척신정치래요.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게 동인이고요. 그거를 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인이에요. 둥글게 살아가자. 사람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가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기성세대가 이러죠. 그죠? 신진사림은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지? 개혁을 좋아하는 게 신진세력들 아니야. 그지? 맞죠? 그래서 이게 기성세림이고 이게 신진세림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황조식 그죠? 이성우고요. 영남학파 기호학파가요. 자 이 동인이 나중에 뭐예요? 동 서 나눈 다음에 동 먼저 그지? 남북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서인이 나중에 노론 소론 이렇게 갑니다. 언제? 숙종 때 환국 이후에 갈라져요. 알았죠? 자 봤어요. 외란과 호란 볼게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백년에 걸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국가를 이뤘어요. 일본 놈이 일본 놈이 그죠? 이 놈이 이 새끼가 뭐야? 이후에 추진한 활동 뭐 했니? 이 새끼가 후에 뭐 했니? 이 새끼가 뭐 했지? 점수 나갑니다. 60% 나갑니다. 조금 더 일본에 있는 애들을 송의시키려고 관심을 돌리려고 뭐예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임진왜란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렇죠. 이거를 원하는 건데 이거를 원하는 건데 이 단어가 공부한 티가 탁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누구? 누구의 관심 일본의 불평세력 치바라 안 듣는 새끼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대충 넘어가겠지. 써야지. 자 일단은 서술형 문제는 기가 차게 어려운 거나 암기하는 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써줘야지만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구실은 뭐예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길 좀 빌려다고 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보자. 여기 뭐 이순신 장군 있는 거 보니까 지도를 창군해서 조선이 외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니? 원인을 써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여기 지도에 관군도 있고 의병도 있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지? 관군이랑 의병은 이 단어를 꼭 넣어줘야지. 안 넣으면. 그죠? 점수가 많이 안 나가겠죠? 왜? 왜 핵심 어떻게 돼? 관군은 어떻게 했고 의병은 어떻게 했고 이걸 써줘야 되겠지? 이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의병은 익숙한 지리를 이용한 그게 바로 뭐예요? 전술이죠. 전술. 그죠? 고구려 때도 한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관군 쪽으로는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잘 써줘야 되겠지? 바로 가장 공이 큰 이순신 장군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재해권을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군이 명의 명나라의 원군과 함께 쳤어요. 의병 전술 그 다음에 관군 이순신하고 관군 그죠? 나눠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설에 있는 게 그거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때문에 그죠? 맞아요? 저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그치? 저런 식으로 나눠서 써주면 됩니다. 원군 지원군 지원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다 외워라. 뭔 말인지 알겠냐. 다 외워라. 예를 들면 관군이겠죠? 관군이겠죠? 그죠? 의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구분해줘야 돼. 맞잖아. 이거를 외워서 쓰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만 이 사람들이 관군이다 의병이다라는 건 구분해줘야 되는 거 맞죠? 거기까진 물어봐도 과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서인들이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는 매 배음만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량케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정벌할 때는 은밀히 장수를 시켜 동태를 보호하 행동하게 하였다. 인조관장이 뭐야 일단. 거기서부터가 문제죠. 인조 관점이 뭔지 알아야지. 그거만 써도 일단 점수가 그치? 그거까지 써야지 만점 나가는 거. 그거 두 개가 다 나가요. 알았지? 한 가지만 쓰면 그치? 점수가 한 6, 70 나가고요. 두 가지를 다 쓰셔야지 만점이 나갑니다. 자 인조가 16대 왕이고요. 광해군이 있었어. 이 당시에는 북인이 정권을 꽤 차고 있었는데 인조 반정이 뭐냐면 서인이 그치? 광해군하고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한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일단은 그 인조 반정이 뭔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해군이 한 걸 써야 되겠지. 일단 서인이 한 거예요. 광해군이 중립 외교 그치 중립 외교 정책을 시행해서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보고 그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게 바로 까닭이 여기 있죠. 중립 외교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일단은 까닭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중립 외교 이게 빠지면 대부분의 점수가 안 나가겠죠? 인조 반정을 쓰라 해서라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까닭 중립 외교 정책이에요. 핵심이 되는 단어죠. 중립 외교 정책하고 임목 대비를 폐위한 거랑 영창대군을 살해한 거를 구실로 한 거야.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가 2번 3번 2번 3번을 쓰셔도 점수가 나가 됐지요. 그죠? 그 다음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전쟁을 전쟁을 일단 뭔지 쓰고 전쟁 이름을 쓰고 그 전쟁 이후 효정이 자꾸 김효정이 생각나지? 외교 외교정 외교정 책을 쓰세요. 최효정 최효정이냐? 김효정 최효정 그래? 안무 안무 국력이 더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처음으로 고치고 조선을 압박해서 임금과 신하관계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어요. 거부하니까 침략했죠. 일단 무슨 전쟁이죠? 병자호란 무슨 정책이죠? 창을 치는 거예요. 북벌이에요. 북벌 전쟁도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국방에 대해서 아니라면 안 돼요 많이 당했잖아 우리나라만큼 많이 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 국방비 아끼면 안 돼요 국방비를 일으키는 국회의원 장군들 있지 다 죽여버려야 돼 맞지? 그리고 무상급식은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해줄 필요 없어 나도 자식이 있지만 그건 돈 내고 사 먹으면 돼 그거를 우리 군인들한테 좀 건강하고 좋은 음식 좀 줘야지 왜 짬밥이라고 그랬어 인간이 먹는 밥이 아니야 걔네들이 먹는 거 완전 농약, 유농약에 완전 러시아산 이런 거 먹어 불쌍해 죽겠어 그래야지 국방력이 올라가지 30년 된 목포를 갖다 덮고 잔다잖아 원장님 군 생활할 때 목포랑 침낭에서 냄새가 천만 년 된 냄새가 나 빨았는데도 그거 너네가 하루만 덮으면 뭐가 되냐면 피부병 걸려 바로 걸려 그런 데서 살아 군대를 갔다 와봤어야지 알지 국회의원대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 게 걔네들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식 새끼들 다 비리 그치 다 그거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건 그만한 권력이 있다라는 거야 돈도 되고 그치 권력도 있다라는 거야 쉽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쵸? 원장님네는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원장님 삼형제인데 다 육군병장 출신이야 나라를 참 많이 지켰죠 그쵸? 자 물음의 답하려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이 다섯 개죠 이 다섯 개의 명칭은 오근영이에요 불년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위와 같은 시기에 위와 같은 시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군은 그럼 어떻게 운영했냐 누가 자리라 그랬어 아이씨 자리 뭐야 자리 으흠 흠 흠 흠 흠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를 써줘야 되냐 찾아봐 옆에 있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았어 지방군은 뭐예요 군사제도 통치기구에 변화해가지고 비변사 나오는 곳에 있잖아요 중앙군은 훈련도감을 설치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군형체제가 완성됐고요 지방군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소거군이에요 그렇지만 점차 대천민만 남겠죠 양반은 요리 빠져나가고 저로 빠져나가고 근데 지금 전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양반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일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그치 뭐예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동원된다 동원예비군 같은거죠 그쵸 그쵸 그걸 써야 되겠지 예비군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겠죠 그쵸 소거군을 편성했다 소거군은 뭐예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꼭 저걸 써줘야 돼요 우리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잘 안써줘 이게 문제야 연필 다들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잡는거 이렇게 이쁘게 힘을 꽉 줘서 써야돼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 샤프로 써도 요런게 표현이 돼야 돼 요런게 소거군 그쵸 맨 처음에는 조선 전기 때는 막 머리 쓰면서 했죠 어 막 잡색군 생각나네 일종의 이위군 그것도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그랬지 노비 양반은 누구 뭐라고 군역을 면제 받은 양인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양인 남자 면제 받은 그치 그렇다 그러자 자 이런 조세제도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써라 농민들이 납부해야 할 곡물을 양반관리나 아전상인이 납부하는 대신 대가로 곡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농민에게 거두어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벌어졌어요 드레스 드레스 뭐를 했어요 드레스 뭐를 했어요 오빠 여기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 어디 써있어 어디 써있어 응 어디 써있어 공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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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납이에요 국가재정수입에서 제일 크대요 공납이 자 집집마다 토산물을 공납으로 징수해요 방납 방납이 뭐야 어디 써있어 농민이 납부할 공물을 아전이나 상인이 대신 납부해줘요 대신 납부해줘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 그죠 플러스 알파 그치 수고비를 거둬가는데 그게 좀 크나봐 그치 맞죠 그게 방납이에요 방납 대신 납부해주는 거에요 토산물을 내야 되는데 대신 해주는 거에요 토지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도 온국감 동전으로 증명되었어요 부담이 커진 지주들을 토지 결수 땅에다가 매겨버리니까 그게 뭐에요 오래 걸렸어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대동법이다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대동법에 대해서 세례요 대동법을 써줘야 되겠죠 뭐에요 대동법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뭘로 내는 거에요 쌀이랑 옷감이랑 동전으로 증명하는 거에요 요거는 방납에 대신 내주는 거라고 그랬죠 페단을 나타내는 거에요 이 방납 때문에 그죠 대동법을 실시한 거에요 대동법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얘를 내는 거 그래서 얘를 꼭 써줘야 돼요 이 별표 된 얘네들은 알겠지요 이거를 다 썼으면 오늘의 라스트 문제 3번을 정리하고 갈 거에요 썼냐 쓰고 있냐 영조가 영조가 탕평책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를 써라 처음에는 학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시끄럽더니 이제는 다른 쪽 사람을 전부 반역에 반역하는 당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폭넓지 않은데 요즘 모두 같은 당 사람만 써요 그죠 관리를 임명할 때는 탕평하게 뽑아 써라 그죠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써라 그랬죠 어 실시한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앞에라면 일단 어디있냐 타임 너넌 도착해 hini 도착해 예전될 통 근육 도착한 껍MP 이런 것 때문에 썼어요. 탕평이라는 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탕평이라고 합니다. 대충은 봤죠. 그렇죠? 붕당 정치가 변질됐어요.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경이죠. 그렇죠? 배경이죠. 그렇죠? 그런 폐해가 발생해서 영조는 어떻게 했어요? 대립을 완화하고 뭐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일단은 핵심은 1번하고 2번이네요. 왕권 강화랑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 쓰고. 다 쓰고 나와도 나와서 더 꺼야 돼요. 일단은 다 쓰고 나와서 들어와서 이거 또 꺼야 돼요. 끝